너가 너가 그래 너 경직을 한성금으로 주니? 난 양손으로 난리는데 음오오! 오오, 야야야야야 독약 강력한거 매지카 됐으 들어와 아 좋아 조еле 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 흠 가비?? 오옹 오오옹 오옹 오옹 오우 어 야 잠깐만 수탈자 아 잠깐 마법으로 깔짝대 됐어 오우 스벤 역시 강해 아 나 왜 이렇게 못 때리니? 멍청하게 아우 무적이야 아주 어허 좋아 어 어 들어와라 들어와라 오우 아직 난 준비가 안됐다 약탈자 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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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오우 미쳤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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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지카 기다려 왜 내 방어력이 안보이냐 아 보이는구나 442 밀어 밀어 그래 아 흐흐흐흐흠 평화롭구만 무법자 야 이제 무법자 땅이 내 적수가 아니지 여기 게가 나오냐 기다려봐 스벤? 어딨니? 왜 거기있니? 집에 갈라고? 그래 오오오오 허억 비용신 허억 어 스킵 온 줄 알았네 아깝다 아냐아냐 쟤가 위험해 쟤가 쟨 밥이야 얜 밥이야 음 밥 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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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제야 아 아 설마 어어 그래 흐흐흐흐흐흐흐흐흐 됐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스벤 내가 간다 잠깐 파밍 먼저 으흐흐흐 굿 어어 어어 야 잘 써본다 두고가자 마치 경비병처럼 서있네 아 수탈자야? 어우야 기다려봐 오우 오우 오우야야야야 뭐야 넌 약탈자 음 헤엄쳐 이것도 단체로 진짜 왕성한 매지카 이거지 애나 아냐 쟨 아직 아냐 괜히 세명 다 올라오면은 힘들어지니까 아 아 어어 어우 어우 존나 피고파 화살 어우 저기도 있어? 하지마아 아 아 아 아 아 이건 회복이 없다는걸 내가 알고 있거든 이건 이건 뒤졌거든 내가 뒤지네 아 진짜 개 쓰레기같은 오오오 왜왜그렇게 오는건데 아 진짜 애매하게 강해 지금 이건 아닌거 같애 애매하게 강해 지금 뭐야 뒤에 한명 더 있는거 알거든? 들어와 너가 있다는걸 있지 않았지 어 어 어 야 너는 진짜 뭘 해도 안되나보다 들어와 들어와 나 여기서 들어와 그래 딱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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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야 어 돌아와 약탈자 약탈자 약탈 어 어우 어우 들어와 들어와 너 좀 쎄다? 잠깐만 어어 어디까지 가니 이제 어디까지 가니 이제 상어? 이거를 어따 대고 오오 잠깐만 잠깐만 오오 오오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어어 좋아 대박 문이 너 대.. 대화 같은거 없니? 야 야 어어 어어 카를라야 그래 그래 봐준다 쟨 뭔데 서있는거니? 약탈자 주제에 아 들어와 어디로 날아갔어? 아 전문 등급 뭔데 아 전문 등급 뭔데 흠흠 하나씩 해보면 되지 마법 쇠약 크으 흠 아니 이건 경비병 투구? 이게 투구라고? 이게? 이게 투구라고? 놀랍군 나에게 빚졌다 넌 나에게 빚졌다 넌 어디로 갈까요? 이건 뭔데 이렇게 생겼니? 뭐 아 연어를 가다놨구나 오오오오오! 오..뭇..벌레인줄 알았네 진짜 너무 강하다 내가 너무 강해 너무나도 강하다 어우 강해 여기까지 왔으니까 들어가 오우야 아냐 필요없었나 이제 아 이 아가씨 어디갔어 5시부터 그래 생명력 야 체력 350 강하다 나는 강하다 날 가르쳐라 나는 강하다구 나는 강하다구 온김에 그것좀 줘 떼껄럭 내꺼 뭐 사갈거 없어? 음 됐다 어디를 가야하나 어디를 가야하나 어디를 가야하나 오우 너만 좀 멋있게 생겼다 에지오 같다 이야 음흠흠흠 예 음흠흠흠 오우 같이 가자구 같이 가자구 친구 으흠 가자 들어와 저기 스벤짱? 교환을 해 주겠다고? 교환을 해 주겠다고? 다 팔았는데? 다 팔았는데 뭐 교환을 해 준다는 거야 새로 하나 줘 그냥 그것도 팔거지만 아 아 진짜 걔 쓰레기 같은 캐스트 만들어놨네 조만간 이제 동료 하나 죽이고 가져온다 그래도 역시 글래스를 입으니까 확실히 느낌이 나네 이 세트 부럽냐? 왜 이렇게 억울해 보이냐? 어 알았어 나올 때마다 이 다치는 거 진짜 아아아아 아아아아 좋아 맞다 나 찍을 거 있지? 애매하다 자 저거 돌고 돌고 돌고와서 누구냐 왜 이런 좋은 노래를 틀어주는 거야 왜 이런 좋은 노래를 틀어주는 거야 아 아무것도 없는데 흐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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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 어허어 좋아 어허 개이득이야 다리 다리는 필요 없는데 하이이 아 뭐야 너네 광산이야? 좋아 들어와 아 뭐야 저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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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애가 왜 나와 뭐야 야 존나 세 미쳤나봐 미쳤어 미쳤어 존나 빨라 미쳤어 어어 다 꺼져 지들길 싸운다 비용신들 허리 틀으면 뭔데 어어어어어 어 이거 나 물력이 없네 나 물력이 없네 다녀고 니 새끼 이거 뭐야 아 뭐야 허허허허 어 너희께 싸워 야 근데 늑대인간이 나와 아니 미친 뭐야 어 늑대인간 나 이렇게 나오는거 처음 만나네 여기 나오기도 해? 뭐야 뭔데 나와 아 아 존나 세 존나 세 존나 세 존나 세 존나 세 이샙 스베 스펜 으흐 미친 으윽 어디가 왜이렇게 세냐 뭔가 좀 아닌 것 같거든? 찬디 좀 맞아 봐 으어어어 뭔데에에에에 아 뭐야 저게 저런게 기어나와 하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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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나 뭐야 너 늑대 인간이야